FITV 채널에 FITV 채널에 또 좋아요 좋아요 또 또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FITV 최선희입니다 혹시 오래된 가구 하나 가지고 계세요 가구는 옷처럼 매번 바꿀 수도 없고 매번 살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오래된 가구를 두고 보자니 좀 뭔가 가끔 변화를 주고 싶은 생각 드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건 바로 손잡이 교체 적은 비용 적은 시간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인데요 오늘 특별히 논현동 자재시장 나왔습니다 손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초화해 보실게요 첫 번째로 오늘 경양 손잡이라는 곳 저희가 찾았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어떤 손잡이들인지 한번 구경하실게요 여기 한번 2층까지 올라오셨는데요 경양이고 손잡이는 정말 여기가 백화점 같이 많거든요 한번 들어와서 보실게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피디님 보여주세요 여기 전체가 지금 막 레일문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저 안에가 다 지금 다 손잡이고요 종류별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키즈 관련돼서 좀 재밌는 캐릭터로 들어간 손잡이들이고 여러 이제 다양한 손잡이들이 지금 있는데요 이 뒤가 지금 다 손잡이에요 정말 종류가 어마어마하죠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우리가 사실은 여자들이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하는 것처럼 가구도 어떤 가구인지 어떤 디테일인지 앤틱한 가구의 좀 모던한 손잡이를 종류에 따라서 어떤 손잡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사례로도 보여 드리고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요거는 이 한 사이즈밖에 없어요 실장님? 요거? 신축 컬러? 네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 아 아 아 그럼 이것도 주문은 가능한가요? 주문은요 근데 수량이 네 수량이 적으면 안 되죠? 네 네 안 되죠 그쵸 저희가 뭐 천 개 만들어야지 그러면 요 신축 컬러로 저 4개만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요거 가져가면 되겠네요 저희가 또 이거 사실 이제 손잡이 샀는데 손잡이 마다 중요한 거 있잖아요 많이 실수하는 게 수락 두께가 18mm, 22mm, 36mm 여러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실측을 해오셔야 돼요 그러면 너무 많이 나오면 사실 헐렁헐렁 헐렁헐렁 그래서 이제 손잡이를 시공을 이제 설치가 안 되는 거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예요 네 그쵸 그게 아무리 이쁜 걸 사도 손잡이를 실질적으로 달아야 되는데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손잡이를 못 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손잡이를 구매를 하러 가실 때는 자기는 손잡이 필요한 부분의 두께가 몇인지 서랍이면 서랍의 두께가 몇인지를 알아가셔야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서랍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판이 18mm로 되어 있는데 안에 서랍이 달려 있으면 그 안에 18mm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두 장이 겹치니까 그럴 땐 36mm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분들이 서랍을 여실 때는 앞에 부분만 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계산을 하셔서 네 이렇게 긴 손잡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손잡이를 바꾸실 때 그러니까 처음 구매하실 때 상관이 없는데 바꾸실 때는 손잡이를 뒤에 있는 볼트까지 한 세트를 띄어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손잡이 혹시 그래도 이제 조금 피스가 깊이가 안 맞아 가지고 손잡이 시공이 좀 헐겋거나 이럴 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름이 와샤라고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부르는 이름이고요 그렇죠 편하게 평화샤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볼트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애매하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네 좀 헐떡헐떡 살짝 네 그럴 때는 이제 볼트를 끼시기 전에 이렇게 와샤 같은 거를 두께에 맞게 뭐 한 개 두 개 정도 네 맞춰서 네 맞춰서 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큰 게 필요하시다 그럴 때는 이렇게 큰 와샤들도 있어요 네네 이런 거 맞춰서 껴주시면 네 거기에 이제 딱 맞게 단단하게 단단하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별거 아닌데 오래 쓰실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손잡이는 사실 자꾸 열다 보면 헐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당연하게 풀릴 수도 있고 뭐 나무 부분이 헐거워질 수도 있는데 요런 걸로 또 조여 놓으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면 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아까 이제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원래 있는 피스를 가지고 나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러든 저러든 실수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포장해 주세요 네 이제 손잡이 샀으니까 한번 가구에 저희 손잡이 한번 바꾸러 가볼게요 저희 아까 손잡이 사 왔잖아요 여기 이제 사온 손잡이 제가 어느 용도로 이거 사용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사실 뭐 제거할 수도 있지만 빠른 시공을 위해서 저희 이제 가구 제가 좀 빠릅니다 정확하시고 꼼꼼하시고 저희 뭐 싱크 뭐 곱박이장 이런 가구 일체 같이 디자인하고 도와주시는 사장님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인력 협찬하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계속 시공하시면서 좀 어쨌든 그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패리님 여기 한번 비춰 주실래요 여기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게 이 서랍 두께예요 그래서 이 두께를 알아가지고 가야지 피스 길이 같은 거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건데 위에 한번 탑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이 서랍 18mm가 있고요 이 앞에 서랍 앞판 18mm가 있어요 앞에서 18mm 두 개가 붙다 보니까 서랍 앞쪽만 보고 18mm 사오면 피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경향에서도 거기 실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제일 안전한 건 이 피스를 통째로 빼서 손잡이하고 가져가면 쉴 수 없이 또 다시 재걸음하지 않게 우리가 피스도 딱 맞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한번 바꿔봐주세요 네 변신하겠습니다 네 네 문짝 두께 36T용 피스라 박혀있고요 네 손잡이 피스는 그렇게 빡빡하게 돌려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서 이 피스 같은 경우는 두 겹 나사산을 받고 있어서 그 피스 그대로 이용하셔서 네 바꾸셔도 됩니다 일부 수입품 같은 경우에 나사산이 다른데 그런 경우에는 손잡이 구입처에서 손잡이 고정용 나사를 챙겨오시면 되고요 네 하나 이제 됐습니다 손잡이 지금 아까 저희 사온 걸로 바꿨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짠 어떠세요? 이게 저희 사실 아무 무늬도 없는 하얀색 아주 심플한 책장이거든요 서랍이 몇 개 있는 건데 여기에 그 전에 있던 정말 평범한 은색 손잡이가 달려있던 거를 제가 또 아이방이고 또 남자 아이방이에요 이 방이 그래서 조금 그린 이런 한 그린 같은 컬러가 들어가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그린으로 아주 심플하지만 컬러 포인트를 좀 줬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되게 손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아이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아주 또 안전한 뭐 모서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전하게 둥글게 돼 있어서 플라스틱이긴 한데 굉장히 사용감도 좋고 컬러도 좋아서 저는 미션 성공인 것 같습니다 센터를 재고 센터를 재고 이렇게 메세지 이렇게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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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까 손잡이를 이제 바꿨거든요 한번 완성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메세지 영상에다 다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완전히 손잡이 4개 가지고 이 각각 완전히 변신했거든요 너무 다른 모습이 돼서 저도 어쩌기가 그래도 뭔가 포인트 4개 골드 손잡이가 좋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너무 확 바뀌게 봐줘도 좋네요 상처를 하고 깜짝 놀랐어요 심플한 디자인이 깨지지 않으면서 모던한데 이런 골드 신축 컬러가 올라오면서 되게 공간을 오히려 밝고 화사하게 바꿔주는 것 같고요 굉장히 포인트가 돼서 아주 제가 바꿨지만 마음에 드네요 제가 직접 바꾸겠습니다 그만큼 쉽고요 드라이버 드라이버 전동 드라이버가 없으면 십자 드라이버로 그냥 하셔도 되겠는데 주의할 사항은 이 손잡이 나사와 이 드라이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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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잘 안 돌아가요 하지만 이렇게 직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다소 좀 오래된 손잡이도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어떠세요? 굉장히 분위기 많이 달라졌죠 이 서랍장이 구입하신 10년 정도 됐다고 하세요 그래서 한 번도 손잡이를 교체 안 하시고 사용하셨다고 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모던한 손잡이를 써보고 싶은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손잡이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 전에는 블랙에 굉장히 좀 강한 이메이지에 그 손잡이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이 손잡이랑 위에는 이런 손잡이가 살짝 크랩한 모양의 패턴이 들어간 세라믹 손잡이와 같이 믹스에 매치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이 손잡이는 금속하고 세라믹하고 같이 믹스에 매치된 손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랍장하고의 굉장히 매칭이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는 이 금속하고 같은 컬러를 선택을 해서 손잡이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유행도 타지 않는 디자인이고 앞으로 10년은 더 너끈이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가구를 바꾸지 않아도 이 디자인이 확 바뀌는 어떤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꽉 조이면 여기를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 입구 부분만 살짝 뚫리고 그 다음에 위에 거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뺄 때는 그냥 한 번에 빼서 끕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손잡이 바뀌었습니다 어떠세요 아까는 은색에 그냥 아주 평범한 사실 손잡이였거든요 지금 저희가 밝은 우드로 되게 내추럴한 손잡이로 바꿨는데 귀엽지 않나요 여기가 되게 어린 남자아이방 인데 솔직히 그전에는 그 손잡이가 달려있을 때는 글쎄 뭐 아이방의 컨셉이라던가 이런게 있진 않았는데 손잡이 하나로 굉장히 저는 많이 따뜻해지고 그냥 아이방 같은 느낌이 굉장히 나거든요 끝 마무리 보시면 마무리가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아이들 방에 저희도 굉장히 인테리어 디자인 할 때 아이방 디자인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손잡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내추럴한 우드 칼라지만 컬러도 또 칠할 수 있어요 뭐 원하는 컬러 블루 또 여자아이들은 핑크 옐로우 이런 컬러로 해서 컬러도 각자 다른 컬러 레인보로 해도 괜찮구요 손에 사람 손에 오일이 있다 보니까 만지면 색이 조금 진해져요 근데 그 나름대로 굉장히 또 예쁘더라구요 저는 사용을 해보니까 그래서 요 손잡이 하나로 정말 이렇게 문 표정 컬러가 바뀐 것 저희가 한번 보았습니다 손잡이 구멍 간격인데 이쪽에서 재는 게 아니죠 뒤에 손잡이 나사 손잡이 피스에서 간격이 몇이냐 128 인데요 그리고 동일한 128 메리로 준비했습니다 바꿔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분위기 확 바뀌지 않았나요? 도어 도어 도어가 가로로 손잡이가 만들어니다 도어 도어가 가로로 손잡이가 도어 이거든요. 얘도 지금 금속이지만 얘는 흑니켈 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지한 도어 컬러하고 지금 데뷔가 되면서 굉장히 매칭이 고급스럽게 되는 것 같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돼서 여기다 손을 넣고 이렇게 뺄 수 있는 디자인이었고요. 이거는 좀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딱 보기에는 손잡이 손이 들어가는 데가 없는 것 같이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여기에다 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열려서 여기 보이시죠? 기역자로 이렇게 손 들어가는 데가 보이는 거 여기다 이렇게 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마치 이 한 금속으로 이렇게 일부러 디자인한 것 같이 이 앞이 만나는 게 오히려 조금 일부러 연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너무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심플하고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맞게 디자인이 바뀌어서 새로 마치 도방시장을 새로 맞추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완전히 이건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 한 금속으로! 두 번째 이 basis! 2 번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4, 3, 4, 4, 4, 5, 1, 4, 3, 5, 1, 6, 4, 5, 5, 1, 4, 1, 6, 5, 1, 2, 7, 1, 2, 3, 1, 2, 3, 1. 감사합니다.